됐어 지급이야 극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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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깰수있어 깰수있어 좋아 아니 뭔 황소처럼 뿔이 달린 데다가 와 이빨 뭐야 자 얘는 지옥의 개니까 지독이라고 가자 지독아 물어 오 출혈대미지 지독아 한 번 더 모션 좋아 출혈로 대미지 깎아놓고 오른쪽 오 불에서 잠깐만 오야 좀 쎄다 출혈에다 불까지 있어 대박 오 깜짝이야 어딜 물어 브레스트 오 야 은근히 좋다 독이 집 지키는 데는 딱이네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풀었던게 다크마나 리퍼 흑진주만 쪼개면 되겠다 제작시켜놓고 첫번째 다크생물 소환 오케이 뭐야 얘 슈프림 아니야 꼬리에도 구체가 붙어있네 리퍼치고 너무 작은데 슈프림 느낌이니까 얘는 다크랑 합쳐서 다크림이라고 하자 크기 작아졌는데 설마 얘로 들 수 있나 물어 오 대박 와 일부러 물고 다닐 수 있게 크기 작게 만든거 아냐 오케이 오 잠깐만 다크마나가 왜 아직도 있어 미러전부터 한 번 가보자 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도 쓸 수 있어 가자 세발짜리 오 잠깐만 안맞았는데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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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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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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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잠깐만 나 체력 왜 깎여 근데 아 이게 원래 체력 깎이는거였구나 잠깐만 도망가 안되겠다 내가 너 혼자 싸워 나 안되겠어 오케이 와 저 동그란게 엄청 아프구나 오 야 멋있어 멋있어 대박 700에 4000 상대가 잠깐만 나한테 오지마 오 야 상대가 안되니까 나한테 일어나 이녀석이 안돼 도망가 좋았어 몸빵 좋아 없애버려 오 위험해 오케이 오 찾았다 알로 45의 선과 악의 피조물이 드디어 대결합니다 가자 붙어 오케이 오 몇개 쏘는거야 9 5개 근데 다 피했어 뭐야 붙어 붙어 어 알로가 크기가 더 큰데 오케이 꼬리치기 좋았어 오 잠깐만 새로 생긴 그거랑 비슷하다 오 대박 잠깐만 이제 악이 더 센거 아냐 잠깐만 저거 알파 같은데 와 일찐놀이하고 있네 다크야 쓸어버려 오케이 다크림이 출동합니다 원거리 공격부터 부채 발사 대박 오 대박 좋아 다 터졌어 좋아 오 크기가 좀 크다 이길 수 있겠지 오 대박 엄청 센데 저거 뭐야 상대가 안돼 와 데미지 감소 그대로 있나보네 알파카르노의 체력이 순수 와 대박 오 여자애 좀 잠깐만 껍자기야 잠깐만 왜 나를 때려 안돼 안돼 도망가 공격 아 이거 뭐야 드리미가 물었잖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오 잠깐만 어 잠깐만 혓바닥 공격이 원래 있었나 원래 이건 없었는데 잠깐만 한번 써보자 아 이게 조그만한 거 혓바닥으로 이렇게 늘고 다닐 수 있네 대박 어 아 만렙 있다 버서커 만렙 보자 요리 된 양고기 엄청 많이 가져왔지 오 바로 돼 좋아 오케이 한 개 먹었더니 엄청 많이 차네 전부 다 먹이자 그냥 팔라딘도 하나 먹여 오 뭐야 바로 됐어 얘는 아처는 60레벨 오케이 오 됐다 마지막 버서커 만렙을 조련했습니다 얘들아 저렙은 필요없어 보내버려 오 활에다가 파이어볼 공격 오 대박 200레벨 오 와 이게 버서커가 진짜 세네 잠깐만 공격 좋았어 얘들아 잡아버려 100데미지에 꼬리채기 조심 꼬리채기 엄청 아파 오케이 불 붙은 데다가 오 마법 쓴다 와 대박 엄청 많이 깎이는데 뭐야 숨었어 얘는 남자니까 신호지방의 친구 용식이라고 가자 버서커는 얘는 만렙이니까 난천이라고 가고 아 얘는 렙이 좀 낮으니까 빛나라고 가자 잠깐만 디바인 할로가 다 어디로 갔냐 어 여기 있다 행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오 잠깐만 저거 뭐야 집 지어놨네 여기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지 얘들아 뿌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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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와 데미지 봐봐 프라이멀 피어 새로운 모드가 나왔더니 오 이거 집도 벽별로 부수는 게 다 달라졌네 대박 이거 mp시전도 되게 재밌어지겠는데 어 잠깐만 토니는 언제 당했대 파밍 좋아 오 대장관도 있네 오 이번 모드가 대박이네 아 근데 얘네를 어떻게 옮기지 픽업이라고 했었나 오케이 이거다 어 여기 있다 일단 3개 만들어 놓고 오 깜짝이야 야 뭐야 아니 갑자기 얘가 왜 덤벼 뭐야 저 철이야 오 깜짝이야 상대를 보고 덤벼야지 오케이 빛나 인벤토리에다가 하나 넣어 놓으면 어 뭐야 안되는데 잠깐만 이거를 써야 되나 아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면 오 됐다 죽기 와 엄청 쪼맣게 되네 얘네 다 태울 수 있나 자 난천이도 활성화 해놓고 한 명밖에 안되네 오 뭐야 던지면 다시 커져 이제 드리미는 보내줄 때가 됐다 집에서 잘 쉬고 있어 난천아 올라타 아 왜 전부 다 버서커만 고랩이지 오 팔라딘 145 좋아 아 드디어 모코를 찾았구나 오 됐다 오케이 얘는 모코가 딱이다 팔라딘은 무슨 스킬이 있는거지 가자 오 아 얘가 파이어볼이네 오 잠깐만 밀치기 공격해 아 안되겠다 난천이랑 같이 싸워 오 좋았어 오 칼돌리기 좋아 샌드위치 작전으로 오 얘는 피닉스 스킬 팔라딘은 파이어볼 브레스 스킬 챔피언 두 명 생기니까 든든하네 아처 고랩만 찾으면 되는데 오 잠깐만 얘는 뭐야 오 공격이 신기하다 오 잠깐만 이건 처음 보는 공격인데 스피리드렉스라고 해서 체력이 180만 아니 영혼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세 오 시크 하나 또 있다 오케이 오 135으로 대박 찾았다 됐다 때마침 비가 내리는게 얘는 이슬이라고 가자 이슬이 원거리 공격 좋았어 오 멀리서 저거 뭐야 방금 작살 아닌가 오 매직 에러우 좋아 오 앨벨 몇발 쏘는거야 이거 근데 하나도 안맞아 이슬아 왜그래 물속성이라서 스피노 안맞는건가 공격 오 좋아 좋아 잠깐만 이거 데미지 뭐야 다크 팔라딘 등장 얘들아 처리해 오 팔라딘 온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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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 난천이 공격이 제일 좋은데 잠깐만 쎄다 쎄쎄 오 팔라딘 쎄다 잠깐만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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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천 안돼 오 이거 큰일날뻔 했어 오 잠깐만 얘가 대장 아니야 어차피 얘 근데 눈이 좀 이상해 아 근데 110렙 되야된다 티타니아는 다른 종족이고 얘가 디바인 대장이네 오케이 목표 됐다 레벨이 110레벨이 되려면은 감독관을 한번 더 잡아야 되는데 요거 활성화 시켜놓고 오케이 오 요렇게 하고 딱 써먹으면 되겠다 기더야 가자 헉 야 깜짝이야 나오자마자 이상한 애가 하나 서있어 기더야 내려와 뭐야 뭐야 어 드랄리온이 약간 다르다 얘는 그냥 잡아 오케이 오 야 좀 센거 같은데 내가 더 쎄 오 야 밀치기 대박 일로와봐 좋았어 오 테크그램이나 맞습니다 오 이거 소환할 수 있어 좋아 잠깐만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여기를 들어가야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 감마 트로피 3개만 있으면 되네 오 메가피티콘 찾았다 조금만다 트로피 내놔 오케이 잠깐만 이거 뭐야 이름이 왜 여러값이라고 나오지 오 월드보스 요게 트로피 꽁으로 받는거 같은데 이제 나와있겠지 오 드래곤 아 알파잖아 얘는 체력 100만이야 아니야 오 저기있다 체력바가 딱 떠있는게 정체가 뭐야 아이스타이탄이 여기서 왜 나와 오 여기있다 오 감마 드디어 나왔다 대박 잡아 오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뭐야 이정도면 금방 잡겠네 오케이 잠깐만 조심조심 머리만 크면 뭐해 우리 기더한테 상대가 안되는구만 데미지가 왜이렇게 뻥튀기가 된거지 오케이 보자 보자 감마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거지 오 감마 드래곤 좋았어 잡아 드래곤이랑은 예전에 많이 붙어봤지 대박 한대도 못 때려 이게 기더 클라스야 알았어 이게 전설의 포켓몬이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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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 거의 셀레스테이 할 필요 없겠는데 우리 기더와 함께라면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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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대박 와 드디어 다 모았다 오케이 침대부터 하나 깔아놓고 준비 완료 아 오랜만이다 가자 와 이게 얼마만이야 기더야 가보자 오케이 이렇게 타고 가면 되지 뭐야 잠깐만 날 것 호용 해놨는데 왜이래 그냥 가지고 가자 아니 길목에 막는 애가 왜이렇게 많아 다 잡아 헉 잠깐만 원래 이런 스킬도 있었나 잠깐만 독성이 왜 나와 야 뭐야 독성도 있어 잡아 잡아 화이팅 기더 화이팅 오케이 아니 저 스킬 뭐야 대체 오 이게 탑승되는 구간이 있는 것 같다 스킬 오케이 오 이렇게 가면 되겠다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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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노토가 기가노토 정도야 뭐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냥 날아도 되는데 오 좋았어 기가노토를 무시하고 좋았어 와 드디어 들어왔다 여기 탑승되나 오 대박 오 여기 탑승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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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보자 감독관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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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녹여 녹여 와 감마 정도야 뭐 순식간이지 오 보호막혔다 뭐야 아 뭐 얘네들 정도야 뭐 이거 솔프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게 기더야 전설의 포켓몬이 출동하니까 감독관도 별거 없구만 됐어 지금이야 극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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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좋아 원소고 뭐고 내가 기더다 보호막 풀리면 끝이야 잠깐만 나 체력도 별로 없어 됐다 오 드디어 감마 감독관을 기더로 격파했습니다 이제 레벨 풀린 거 맞지 않나 모아놨던 거 다 먹어 오케이 킹콩 한 마리 추가하여 오케이 드디어 110레벨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이야 티타야 기다려 내가 왔어 잠깐만 살곰살곰 오 좋았어 됐다 하나 먹였더니 26% 좋아 와 얘 픽업모드로 쓰면은 완전히 그냥 틴커벨이겠는데 됐다 오케이 드디어 요정의 대장 티타니아를 조련했습니다 티타니아 벨 줄여서 티나라고 가자 아니 능력치가 왜 이렇게 높아 요정은 데려다녀야 제맛이지 오 대박 진짜 틴커벨 아니야 가볍게 레벨부터 해보자 잠깐만 근데 키가 나보다 뭐야 키가 나보다 더 커 공격 좋았어 오 마법을 외쳤더니 오 대박 우와 오 신기하다 근데 공격이 안 맞아 왜 그래 오 소환했어 드로스랑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많이 뽑네 이거 다 탈 수 있는데 잠깐만 이건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와 대박 다 붙어 다 붙어 이거 뭐야 그냥 괴물인데 디몰 포도는 왜 공격을 안 하지 오 잠깐만 이것도 뽑았어 잠깐만 얘 탈 수 있나 어 안장이 있어야 되네 와 얘가 뽑기만 하면은 내가 다 타고 다닐 수 있네 그러면 다음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